네, 네, 네. 다 먹었던데. 아니, 감독님은, 감독님은 밥만 먹고 살아요? 발차님 뭐가 있어요, 요즘. 그러면 떡밥이는 지금 문을 닫았고요. 뭐 야식 같은 거 좀 대략시켜 드릴까요? 어? 족발, 족발. 아니, 뭐 여기도 뭐 야식 같은 게 있겠어? 떡볶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니요, 뭐 그냥 다 드리긴 그러니까 뭐라도 해줘, 여러분이 한 3명만 원. 삼겹살. 이렇게 너무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야, 네. 아니, 그런 오바고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좀 오바지. 언제 먹힌 게 안 수 있어요. 족발, 족발. 족발, 족발. 떡볶이. 족발에 쟁반국수. 그럼 족발에 쟁반국수. 대신 3분만? 네. 깨먹은 걸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서. 야, 팀을 일단 취해. 3명만 먹는 거야, 네? 3분만. 해남, 해남, 어, 해남가잉? 해남, 라인 복수전 또 들어갈 게 있어? 아, 근데 맨들 느낌, 팀한테. 나도. 뻑불방 한번 할까? 뻑불복이요? 야, 이거 가운데 세워놓고. 물 뚜껑 이렇게 딱 까서 저 끝에까지 붙이기. 아,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떨어지면 나. 어? 어, 오케이. 어, 이게 있었네. 그래, 이런 거. 아, 질러워요. 준비. 한참, 연습 한참. 가! 가! 집이, 집이 추워요, 집이. 갑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중앙 넘었어, 뭔가 중앙 넘었어, 괜찮아? 제가, 제가 중앙 넘었어, 괜찮아? 중앙 넘었어. 하, 가! 하! 괜찮아, 괜찮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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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형님 믿어? 가. 오케이. 형 믿고 지켜요, 그냥. 차, 쳐 그냥 쳐. 차, 쳐 그냥 쳐. 차, 쳐 그냥 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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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형! 형! 불화하고 형! 가! 시 형. 우리 것끼리 이긴다 형. 우리 것 까지 마 형. 형이라도 때린다. 김씨 형 한 번 주세요. 안 없어. 김씨 형 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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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막아놨어, 막아놨어. 아잇! 뭘 막아놨어. 내가 할까? 야, 진짜 이 싫다, 이 싫다. 야, 이 싫다. 보기 좋게, 얄밉게, 가운데로 쫙 밀고다가. 그래, 그래. 가운데로. 가자. 자, 고! 고, 고, 고. 야, 니가 쳐가지고 이 두 개가 다 낙이 되면 큰일 났다. 그 사이로 해서요. 체크틀 내가 보여드릴게요. 정점을요. 적당해야 적당해. 만편으로 수고나. 만편으로 수고나. 아잇! 아잇! 왜 점이 없어. 자, 오케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만큼이나. 아, 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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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승부! 승부사! 어? 봤습니까? 아... 아, 오늘 두 개나 입으신 거예요? 아, 후. 형! 형! 공간이 많아요. 형 목표는 여자네요. 이게 마지막 여기 어디 걸리면 대박인데. 그러면 우리 나눠서 잡게요. 그렇게 걸리면 나가서 잡게요. 진짜? 만약에. 이기면. 예? 만약에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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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랐다가. 우리 다 나가서. 공부를 먹 필요도 없게. 천하장사 결승전을 다섯 번 치렀는데. 결승전 다섯 번에서. 성률 100%야 됩니다. 그 시민이라고. 1등이 되면. 우리가 먹어. 목적. 당연히 목적. 그리고 간당간당이 되면. 우리가 너희들 밖에서 잡. 그리고. 저기에서. 내가. 낙이 된다든지. 이것을 못 이기면. 이것을 못 이기면. 우리가 밖에서 잡. 오케이. 근데 저 꼴찌를 뛰어넘어. 네. 뛰어넘어. 넘으면. 너희가 밖에서 잡. 아니. 왜. 죽으시면 어떡해요. 죽으시면 어떡해요. 간당간당.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고. 저 꼴찌를 넘으면. 우리가 꼴찌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밥은 너희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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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꼴찌만 이기면. 우리는 꼴찌가 아닌 거잖아. 대신 젖지마. 그래서 음식을 형한테 줄 테니까. 밖에서 자라고. 잡아빵사라는 거지. 됐으니까 하라고. 당연히. 당연히 없잖아. 이기만 해봐요. 바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편 승기도 얘기하네. 내가 간식이. 공장 가능성도 많잖아. 우리는 왜 해당, 해당 Parks. 아버지 어머니. 해당? 해당? 2019년도에 기축년. 저의 기운은 여기에서.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면을 그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전. 뚜껑 가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세요. 아 이쁘라. 어허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이 아 이게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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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늘 이사 잠자리 복불로 여기서 컷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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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이 허락을 해줘야지 복불법 없어도 돼요? 아 가도 돼 그냥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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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번째 잠자리 끝! 잠자리 진짜 깊새 한 번 뭐 옮기고 뭐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일로 오실 일은 없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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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고 나가서 자고 우리는 아래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자고 가도 돼요? 콜! 도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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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가지 말라고 했지! 카메라 가지 말라고 했지! 야! 이게!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해야 된대요?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 저게 지금 보면 안된다 저걸 보지마 그냥 내 느낌 이게 내 느낌 알았어 알았어 갈게요 얘 지금 엄청 부담스럽다고 얘 아까 나 그랬어 얘가 저거 넘기라고 하지마 대단하게 이건 오늘 형 세신다니까 야 호동이 욱밤 상하로 쏘! 야 호동이 욱밤 상하로 쏘! 야 호동이 욱밤 상하로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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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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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진짜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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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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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천해버린 거야 아 부담 없어 부담 없이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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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힘들 하지? 힘들 하지 짜잠! 뭐아 힘들 하지? 짜잠! 짜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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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설뿐인거 알지?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니까 앞에서 그걸 안 봐야 돼 앞에 그걸 보면 의지가 안 돼 앞에 지현이 형 앞에 여기 있다 앞에 지현이 여기 있다 지현아 지현이 형 저기 있다 지현이 형 저기 있다 앞에 비켜줘 너무 세 형 그냥 진짜 무서웠잖아 저 흐름이 있으니까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 간다 저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형 간 거 어떻게 해 기중했어 이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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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자 여러분 잠시만요. 이만큼 남았어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어우 좋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마지막 찬펜펀드이기 때문에 새 뚜껑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 드실려고 하는 건 안되면? 주유 주유 아 움직여 갈수록 안됩니다. 저는 배불러서 못한다 이제. 이게 저 며칠 부동이 이상한 것만 해요. 아 진짜 근데? 만약에 수근이 형이 제 걸 제끼면 못 이기죠. 수근이 형이. 아니 수근이 형이 잠깐 뭐 있겠어? 아 보호차원에서. 이 정도면 먼저 드셔야 되는 거죠? 수근이 형이 맞춰야 되고. 수근이 형이 맞춰야 되고. 수근이 형이 맞춰야 되고. 수근이 형이 맞춰야 되고. 천천히.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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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형이 됐어. 수근이 형이 진짜 자기 편 거. 까가지고 저게 내 거 넘기면. 그건 이제 드라마지. 근데 그거밖에 기대가 없잖아. 진짜 사람. 차갑겠다. 차갑겠다. 지훈아 이리 와. 지훈아 이리 와. 아 형 진짜 대박이야. 아 지훈아 진짜. 느낌이 화났어. 봤던 상황 같은 거. 나 진짜 이걸 이겨야 돼. 나는 왜냐면. 나 진짜로 이기기를 봤다니까 지금. 보기가 막 한호하는 걸 봤어 지금. 어디서. 도전. 아니 섭하진 않을게. 오는 중으로. 이야 손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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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떨린다. 도전龐다 손떨다 손떨다 손떨다對살떨다 손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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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도전 등등 흥미 nécess mastereded Smoke 애기 멀아나다 의다. 지혁이 얘기했던데 왜? 지혁이 얘기했던데 왜? 지혁이 얘기했던데? 많아야 많아 이거는 CJ분들 본데 이거 뭐 있잖아요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줄 알 거야 알까기가 나왔다니까 알까기가 알까기가 나왔다 진짜로 마침 화면을 떠나서 이게 안 나가고 일로 나가지다 여긴 딱 쓰는게 말이 안 돼 나는 너무 죄송한데 오늘 너는 안 돼 야외지 진짜로 나 오늘 완전 눈 좋대 얘는 얘는 오늘 안 돼 진짜로 야외지 진짜로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셋이 개인전을 해서 한 명 한 명 소원 들어주기 뭐 훈제를 같이 먹던 야외지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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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팀에 넣어주기 그래 우리 팀에 넣어주기 넣고 넣어주기 넣고 여기서 자고 하게 해줄게요 넣어주기 하기 싫으세요? 걸? 나는 뭐 안 한다는 소리를 못하겠어 아 이거 한 방에 너의 생명이 날려있다 지원아 부담없이 여기에 손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 같아 너 진짜 지원이 형이 안 잘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지기 싫다 이거 큰일났네 도전 아무나 잘해라 화이팅 오케이 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 지원아 어떡해 아 한 번만 이러낼게요 아 이러면 아 이러면 한 번만 esté 아 승기 보담스러워 riv사일에요 승기야 아우 좋겠다. 형기야. 한 번 소원 들어주는 거죠 그럼? 소원 뭐 할래? 우리 이렇게 네 명이서 밥 같이 맛있게 먹는 거고 어차피. 그리고 저는 지원형이랑 같이 잘게요. 내가 지원형이랑 같이 잘하는 소원이라니까 안에서? 1박 2일 역사상 혼자 텐트에서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만 딱 마지막으로 혼자 주무시는 거라고. 나 아무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죠. 나 아무리 거시해봐. 거시해봐. 저거 안에 밖에 되면 우리 오늘 저런다. 네? 이걸 깐 애매뉴요? 감독님이 양식껏 나왔어요. 이곳에서 한 번 도전해가지고 이거 띄워두면 오늘 그냥. 새해 맞지 그냥? 편안하게 한 번. 이제 죽더라. 편안하게 먹고 그래 딴 짠 썼으면 편안하게 하러 자라. 뭐 뭐 웃기고 뭐 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뭐 선생님 일로 오실 일은 없다. 실패하면요? 실패하면요? 뭐 말없이 나가요 아주. 자 제가 양식껏 놔 드릴게요. 네. 와우.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 넘어가면 다 실내 지침 시켜드릴게요. 네. 여기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래요? 못 넘어가면 내가 혼자 살게요 내가 내가 혼자 진짜. 아니 그건 지금도 혼자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갑자기 양식을 안 이렇게 내가 혼자 살게 혼난다. 그러면. 나는 호라 안다 호라 했잖아.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눈물. 그래서. 너희들 마음 안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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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제가 호동이랑 같이 살게요 그럼. 나중에 웃는 거. 아 나도 하고 싶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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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이거를 가봐 이 씨 beide 생각하고 방송 카메라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감까지 만든다고. 편안하게 그런. 카메라 껐어요. 아무것도 안holes 그래서 혼자서. 손 Pin인데 뭐. 다 껐어. 누구랑 얘기하시는건데. 편안한 약간 이거. 야훼. 우아. 음아악. Billie bir someth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비 great this. 와아 너 바쁘 coach calam noche. 와아 캬isy Andi toiletlerin 사람들이. 와아pipeaz Yamzu aer kadar은 비 평. 아우 까요? 형, 도전을 안 해쳤어요, 그게. 진짜 뻔했어. 아, 근데 이거 이만큼 한 번씩은 이겼다. 이것도 넘어가시면요. 라식도 다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례식적 흡적이죠? 아니, 다, 다. 아니, 신기해요. 아니, 가만히 안 먹으면 안 돼. 나 이제 알아서 먹는다. 이게 동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동물이라고 인정해ontaедин해 damn fylle. 주는 아닌데. 술로 갈아버지. 고으면, 휴대폰에서 뭘 하고 있고 많이ilar. сказала 감독님은. 저或은 그 리 mans과 이유는 의 피à를 보여주는 그런 향이 아니라 저녁의 생산에서 만들어서 졌다는 걸 압도punkt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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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해봐. 수근아. 나 집어넣고. 승진아. 아 해봐. 아요? 아니 왔다니까. 아 딱 집어넣었다. 저쪽 밑으로. 됐어. 그럼 다음 주. 네? 실례십시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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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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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밥 먹으면 어떡해? 이야. 이렇게 뭐 먹을 때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 술이 완전히. 우와. 밝다. 남짱. 고생이 밥일까? 이 술이잖아요. 이거. 저 디저트 드릴게요. 담양에 몰랐는데 떡밥이만큼 유명한데 달콤해요. 겨울철 하우스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딸기라 안 씹고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아 맛있다. 설탕 뿌린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대박인데? 엇갈리 생각하기 엄청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네. 대박. 쩔어 쩔어. 딸기 쩔어. 한 번 먹을래 형? 김이나야 그림이 좋아. 형님 무슨 기네스 도전이세요? 진짜 괜찮아요? all- e- eu- e